슈퍼마리오 브루스 브루스 점이요 도망나온 공주님 잡아가는거야 잡는거야 우리가 미저리야? 우리가 질척거리는거구나 쟤가 못뛰고 질척이 생긴거구나 뭐야 뭐야 야 방해하지마 내가 점프 방해했잖아 아니 형때문이잖아 왜 나 때문이야 형이 나 밟아갖고 못피했잖아 왜 못피했어 진짜 못하네 이 친구 아니 형이 자꾸 날 죽이잖아 여기가 언제요 뭐야 뭐야 잠시만 아 얘는 왜 변신이 안되냐 아니 그걸 왜 형이 못쓰는거야 얘는 왜 변신이 안되냐 얘네 안맞아 저한테 이리와 이리와 아 기꿀 아 시원하고 이리와 이리와나 나 어차피 안죽는데 안죽는데요 아 아 아 내가 너 살렸다 갔지? 또 안돼? 야 나도 나 가야지 나도 야 나도 가야된다니까 해가 아니고 야 아 저리가 저리가 아 아 아 나 가만있었는데 혼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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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건가요? 뭐가 혼자서야 감가버려 아주 저기요? 어 아 아 잠깐 깜짝이야 아 도망가 어 야 손자뛰기 손자뛰가면 어떻게 해 하 오 와 아니 목숨 두개밖에 안남았잖아 이제 아니 아니 나도 모르게 눌렸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티가 아직 오어어어어억 아.. 저기요? 네.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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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느끼는 분 어디 가셨나요? 뭐야 어떻게 들어? 어? 왜? 그것도 모르세요? 하하하하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? wants? 어여 뭐야? 동시에 눌렀어... 오오오오 이렇게 게임이 긴거 아냐? 하하 하하하핀 하하하 able to keep fighting 하하하하하수 하하하하 알려주면 안 되죠 그거 알려주면 안 되죠. 그럼 왜 알려줍니다. 난 왜 안 되지? 이.. 비켜. 안 먹어도 돼. 굳이 없어. 그냥 가면 돼. 그럼 우리 뭐 갈래 봐야지. 그러면 기를 쓰고 러그는 내가 이상해지잖아. 예를 들어 가면.. 야.. 하하하하하하 골! 산준이가 1점을 득록! 2점을 했습니다. 우우! 골인!